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성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6년 올해죠 얼마 전에 있었던 7월달에 있었던 우리 계리직 시험에서 금융상식,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교재에서 거의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형적인 기출 또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패턴에서는 약간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서 지금 기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올해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바로미터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금의 자신감 아니면 감을 잡을 수 있는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중요하던 패턴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지역적인 걸 지금부터 또는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까먹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나무의 중심이에요 뿌리와 중심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이 가지겠죠 가지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시다가 지역적인 부분은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고 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죠 암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부분은 시험 한 달 전부터 몰아서 암기 초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는 방식, 그 방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개별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국내 우편물 제한 및 제한 부피 및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원래는 우리 우편법 체계가 나와야 돼요 우편법 체계 그렇죠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오고 국내 우편물 제한 부피하고 무게죠 여기서 정답을 찾는 데는 특별한 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 통상 우편물의 최대 무게죠 통상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신, 의사 전달물, 소형 포장 우편물, 통화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용어에서 익숙하지 않으면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통상 우편물의 유형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 무게는 2에서 6kg입니다 2kg에서 6kg죠 그러니까 최대는 8,000이 아니라 그람으로 한다면 6,000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틀렸고요 니은, 디은은 맞는 지문이고 리을 같은 경우 보시면 소형 우편물의 최대 부피입니다 이번에는 부피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35cm를 최소로 하고 최대가 160cm예요 그러니까 1m 이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갈로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이건 전형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저도 여러 번 다뤘던 파트이고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20kg가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2번 지문을 보면 20kg가 나와 있잖아요 초과와 이하로 나눠서 보편적 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나누는 거죠 그죠? 선택적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을 고르기는 문제는 없어요 정답을 잘 골랐을 겁니다 30kg가 아니라 20kg죠 그러니까 정답 찾는 데는 문제 없고요 1, 2번은 그래서 같은 걸로 가는 겁니다 20kg를 기준으로 3번 보시면 일반 소포 우편물의 송달 기준은 접수한 다음 날로부터 3일 그렇죠? 이거 체크 하나 해두시고 4번도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관련된 것 이건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할 때도 나왔고 전형적이죠 3번 같은 경우 국내 우편 요금제도 이것도 전형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고요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 소표 우편물, 계약 등기이다 좋죠? 2번이 바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100통 이상 보내는 통상 소표 우편물은 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의 취급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100통 세 번째 우편 요금 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 4번 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2년 그렇죠? 이거는 배달국차국장과 이용자의 계약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금 수치인 부담이 되려면 일단 계약으로 해야 돼요 그걸 먼저 기억하시고 기간은 2년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2년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년에 제한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2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점을 좀 조심하시고 이 수치인 부담 같은 경우는 IBRS도 있죠? 국제우편에서도 수치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인 부담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나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편 사서함 사용 계약 사서함 이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서함은 와서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와서 찾아간다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 나중에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집배원이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와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에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치인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왜요? 찾아가는데 주소 변경이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1번을 알면 개념을 알면 아니면 2번 지문 안에도 보시면 찾아갈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찾아갈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기출 문제는 맞는 지문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일단 2번이 틀린 건 알 수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도 수령인을 몇 명까지 5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5명 이 5명도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거고 세 번째 우편 사수함에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쭉 해서 다 맞는데 우편 취급급은 취급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와서 찾아가려고 그러면 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취급국은 작잖아요 그건 우체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취급국 작은데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다량이 100통이죠. 100통 그 정도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우편물의 발송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편물의 발송 순서 자 발송 순서입니다 발송 순서 가장 빠르게 가야 될 게 뭘까요? 특급이겠죠. 특급 특급 그렇죠? 그 다음은 일반 등기예요 왜냐하면 등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풀 때 강조했습니다 아니면 정리할 때도 많이 강조했죠 기록이 되잖아요 손해배상의 전제도 될 수 있고 도착 발착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일반 우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렸죠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틀렸습니다 2번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건 좋아요 3번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가치 우편물은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필요시 묶음 끈을 사용할 필요시를 지워야 돼요 묶음 끈을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반차에 우편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적재하는 순서 이번에 적재 순서예요 적재 순서 적재 순서는 조금 조심할게 일반이 항상 앞으로 가요 일반이 일반 소포 그 다음이 뒤에 등기 소포 일반 통상 그 다음 등기 통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국내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보관이에요 보관 이거는 10일입니다 10일 다음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이것도 우리 교재는 다 나왔던 겁니다 2번 수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 배달하는 것은 우편배달물의 일반 호치입니다 그렇죠? 2명이면 그 중에 한 사람한테 배달하면 됩니다 3번 우편 사서함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중 이러한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서 배달합니다 주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길 특급 우편물은 제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지문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배달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반 통상우편물은 1순위인가요? 2순위죠 1순위는 뭐예요? 기록 취급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항공우편 이런 것들이죠 좋습니다 7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국제초특급을 발송할 수 없는 국가죠 프랑스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건데 이런 것들은 틀릴 여지가 있죠 8번 국제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반신우편권은 만국우편연합 사무국에서 발행합니다 그렇죠? 국제반신우편권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우표를 같이 동봉해 주는 거예요 그걸 반신우표라고 그러는 거죠 만국우편연합에서 발행합니다 두 번째 국제우편요금 수치인부담 IBRS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것은 항공밖에 안 됩니다 항공 아시겠죠? 선편은 당연히 안 되겠죠 IBRS인데 이것도 우리가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IBRS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만 취급 가능합니까? 집배 우체국에서만 취급 가능하다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사삼제도하고 또 다르죠 집배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고 또 인쇄물과 엽서만 그런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 두 가지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EMS 배달보장 서비스는 제공된 배달 예정일보다 배달보장이니까 그렇죠? 배달보장일보다 늦으면 당연히 배상하겠죠 네 번째 국제초특급 서비스 배달 결과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앞에서 7번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프랑스 제외고요 문제 9번입니다 국제우편 행방조사 청구와 이게 어디가 있냐 우편물이 어디가 있냐 이걸 행방조사 청구죠 이렇게 조사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통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이어져요?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사 청구를 하겠죠? 조사 청구를 하면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결과 통보를 하겠죠 그죠? 결과 통보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 손해배상 손해배상 우리 앞에 우편물의 손해배상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비교 문제도 안 나왔죠 그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문제도 전형적 문제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내년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비교하는 것 자 먼저 1번 우편물 발송국가 및 도착국가는 물론 제3국에서도 행방조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행방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행방조사 청구가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중 하나이다 그렇죠? 기한 내 하지 않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 국제특급 우편물은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국제우편물 분실 파손 등으로 지급된 손해배상은 손해배상금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우정청이 아니죠 원칙은 뭐예요? 발송 우정청이 하는 거예요 발송 우정청 거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발송을 하는 거예요 발송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제는 원칙적으로 발송인이죠 예외적으로 수치인입니다 우리 국제우편이 아니라 국내 우편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 수신을 거부하고 해야 수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국내 우편에서 손해배상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 수치인이 수신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리 문제는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10번은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과거에서부터 거꾸로 오는 거냐 미래로 가는 거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먼저 수익률이라는 개념과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좀 비교해보죠 수익률과 할인율 수익률 같은 경우는 미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금액 1억이니까 계산하기 복잡잖아요 100만 원 1년 뒤에 10만 원을 받아요 이자로 그럼 수익률이 얼마냐 금액 원금 100만 원에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예요? 10%죠 이거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원금에서 받는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 수익률이에요 반면에 할인율은요 할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1년을 넣었더니 110만 원이 되었다 그럼 11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돌리는 이 비율이 뭐냐 이게 할인율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할인 같은 여긴 지금 회사치 할인율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할인율이 이런 거죠 100만 원을 하는데 처음부터 10%를 예를 들면 할인을 한다 그럼 뭘 날 받아요? 90만 원을 받는 거죠 90만 원 처음부터 공제하고 9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90에서 10만 원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그럼 이게 한 11.1%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원금은 돌나가서 100만 원을 또 받는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1.1% 이게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아시면 기본적으로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75라는 걸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11번입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지금 이게 실명법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실명법 아시겠죠?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의심거래보고제도죠 의심거래보고제도 의심이 가는 거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거래다 보니까 이건 뭔 측면이 있어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로 바꿨어요? 고액현금 그렇죠? 고액현금 거래보고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액현금 거래보고입니다 그럼 고액현금이 뭐냐? 얼마예요? 1일에 2천만 원이죠 1일에 2천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액확인제도 그렇죠? 고액확인제도 이 세 가지를 자금세탁방지법에서 핵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신고합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FIU로 가죠 FIU는 제목이 이름이 뭐예요? 금융정보분석원이에요 금융정보를 모아두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수사당국에 보내는 거지 자기들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3번 같은 경우죠 조사수사하여 이게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점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감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 우리가 조사할 수 있지만 여기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됐죠? 4번 고액확인제도 같은 경우는 고객의 내용, 고객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신규개설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내년에는 뭐라고요? 실명법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문에서 전용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뭡니까? 실명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 뭐 이런 것들, 1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십니다 12번입니다 우체국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해서는 정기, 이자의 정기계산을 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이자가 불이 되지 않는 것들 이거 이제 별단 예금 같은 거 별단 예금, 이자 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MDA MMDA도 7일 미만 MMDA는 이자가 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 문제예요 약관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 개별 약관 조항은 아니 죄송합니다 개별 약정은 약관에 우선합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여러 명의 고객과 다수의 고객과 거래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죠 따라서 특정 고객과 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했다면 그건 먼저 적용되는 거죠 2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예금주 본인이 전화로 예금주 본인이라는 걸 체크하고 있어요 사고 신고를 철회하는 것은 영업시간 중에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용카드를 한번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분실해가지고 왜 신용카드 분실은 업무 시간 후에도 하잖아요 분실 신고 그 다음에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분실 철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영업시간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듬뿍 우대저축에 대한 질권 설정 이건 중요한 겁니다 원래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 몇 조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몰라도 아무 의미 없죠 몇 조가 뭐가 있냐 이걸 취업에 내지는 않으니까 1항에 보면 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은행의 동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요금을 예금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금을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질권 설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지협적이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보시면 2040 자유적금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040이라고 해서 이게 나이 제한 예금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이라는 뜻에서 2040이라고 했어요 자유적금의 저축 한도는 계좌당이 아니라 1인당이에요 계좌당 얼마 이렇게 제한을 두기는 어렵죠 1인당 5천만원 좋습니다 5천만원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업든든 MMDA 이거 MMDA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겁니다 MM자가 들어가면 머니마켓의 약자라고 그랬죠 입출금이 자유롭고 일반 요금을 예금보다는 금리가 약간 더 올라간 그렇죠? 자 예치기간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 적용합니다 그 다음 뒤에 다드림 통장은 패키지별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율을 추가로 제공하고 그 다음 이거 만든 거예요 디을리을은 우체국 새출발 자유적금은 가입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패키지별 종류에 상관없이 우대율이 0.2% 추가된다 14번입니다 우체국 체크카드 이것도 상당히 좀 지역적인 질문이 나왔어요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가족 우체국 알뜰주유 체크카드는 주유 상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유 혜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없고요 가족카드 발급이 안 되고 모바일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세 가지가 안 돼요 알뜰주유는 알뜰주유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기능이 없고요 가족카드 기능이 없고요 모바일카드로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카드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면 그 부분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타입 변경은 1회만 가능하죠 그죠 이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체국 다드림 체크카드 할인 방법은 포인트 정립 방식이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이게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생활 밀착형이에요 이건 전통시장이나 마트나 빵집이나 서점 이런 것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주로 그런 곳에 쓰라고 만든 카드인데 단 이걸 만들면 희망자의 안에서 휴일재해보장보험 서비스 가입이 가능합니다 되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이후 카드를 해지해도 보험은 유지된다 이거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5번 우체국 보험의 역사 우체국 보험은 자 1929년에 5월에 제정된 이게 뭐예요 조선총독부 시절입니다 1929년이니까 그렇죠 조선총독부 최신국이라고 하나 써두시고요 생명보험령에 따라서 종신보험과 양로보험 으로 만들어졌어요 종신보험과 양로보험으로 그러다가 1952년 12월에 자 간이생명보험령이 생명보험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생명보험이 추가됐어요 그게 생명보험 사정하고 연금보험 사정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겁니다 전형적 문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 산정의 기초 기초라고 나오면 그죠 예정 사망률 예정 사망률 그 다음에 예정이율 그렇죠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율 이 세 가지가 있죠 이걸 기초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실 거고 예정이율은 뭡니까 기대수익률이죠 기대수익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받아가지고 뭔가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 그걸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면 1번에 보시면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자 우체국에서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이 낮아요 그럼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료는 올라가죠 그렇죠 예정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반비되고 예정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예정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비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싸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순보험료는 이 보험료의 기초와 보험료의 구성은 달라요 보험료는 이 세 가지 대수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고 그러한 만들어진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가 순보험료죠 이 순보험료는 예정 사업비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그 다음 부가보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순보험료는 장례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예정 사망률과 예정이율에 근거한다는 점을 아시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맞는 거고요 네 번째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하여 자 이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7번이죠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종이 심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심사 과정 없이 그 부분이 틀렸네요 굉장히 지협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파워정립보험은 3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 인하한다 이 말이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18번 보장성 보험 상품 이것도 우리가 상품의 개념 요소를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 지정이 없습니다 1번에서는 알찬 전환 특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환이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기가 되면 다시 다시 전환이 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이건 저축성 보험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배당 3번에서는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 이 나눔의 행복 나눔 이 말이 들어가거나 어깨동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제가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건 보장성 보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무배당 에버리치 복지보험 같은 거 에버리치 복지보험 이 뭐예요 저축성 보험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시험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은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중요한 여지껏 봤던 우리가 중요하다고 흔히 말하는 부분부터 먼저 하시고요 지엽적인 부분은 체크해놓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나서 나중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보다 몰아서 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체크해두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몰아서 다시 외워둬야 됩니다 결국은 반복의 힘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단에 희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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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